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좀 더듬어 보자면 대강절 첫째 주일에는 가장 진한 보라색 초에 불을 붙였고요 그 초를 예언자의 초다 그래서 그 빛은 소망의 빛이 된다 이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를 보겠다는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 주에는 조금 연한색 보랏빛 그 초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그 초는 베들레헴의 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다 했고요 우리에게 임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우리가 주님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세 번째 오늘 3주차니까 세 번째 초는 목자들의 초라고 하고요 그 빛은 기쁨의 빛입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 3주차는 기쁨의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의 매여있는 속박을 그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쾌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주간이 바로 이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성탄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기쁘고 또 즐거운 그 감격이 이 대강절의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뜻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야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태어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할까요? 왜 기다릴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에는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얼마 전부터 계속 물어봐요 아빠, 아빠는 핸드폰 언제 바꿔?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바꿀 날만 기다려요 자기 핸드폰도 아닌데 왜 제가 핸드폰 바꾸는 날만을 기다릴까요? 제가 핸드폰을 바꿔야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자기가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 기다려요 언제일까? 언제일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성탄을 왜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주님 안에는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기쁜 일이 없는데 그 안에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성탄을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왜 즐거운 성탄이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저 깨닫지라고 하는 말에 작은 숫자가 써있고 주석이 아마 달려있을 거예요 그 주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써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깨닫다라고 하는 말 속에 헬라오 속에는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이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뜻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뜻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면요 가장 먼저 이 시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과 어둠에 비치는 한 줄기 빛 그래서 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시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랬고요 4절에 보면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빛은 단순하게 시각적인 그런 환한 광명의 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빛은요 단순하게 환한 것 잘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둠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캄캄한 것 희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우로 스코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암흑도 의미하지만 공허하다 혹은 허무하다 혹은 질서가 없이 어지럽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어둠이에요 스코티아입니다 그럼 반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의미가 있겠죠 빛은 환한 광명, 본질, 충만함, 질서가 잡힌 것 이런 것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에 보면 한 소녀가 앉아있는 그런 방 안에 햇살이 이렇게 비춰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환하게 비치는 저 빛이 여러분 그림에서 느껴지시죠 아 빛이 들어오는구나 햇살이 방을 환하게 비추는구나 여러분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햇빛이라고 하는 건 환하고 밝은 이미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구도도 좀 비슷해 보이죠 오른쪽에서 이렇게 햇살이 비추어오고 창가에 한 인물이 앉아있고 그 위로 햇살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의 여인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여인의 옷을 보니까 여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과 비슷한 겨울철인 것 같은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고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이 창가에 있는 그 탁자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있는데 창을 통해 햇살이 들어오고요 지쳐 보이는 여인의 옆 얼굴과 어깨에 그 햇빛이 살포시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분이 똑같이 아 빛이 들어오는구나 환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저 여인에게서 어떤 포근한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이 그림은 안나 앙커라고 하는 화가가 1885년에 그린 그림인데 눈먼 여인의 방으로 들어오는 햇빛이란 뜻입니다 그런 제목의 그림이에요 눈먼 여인의 방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러니까 저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햇살이 비추어서 아 어두운 방을 환히 밝히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저 빛을 시각적인 것으로 보지만 이 여인에게 햇살은요 환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햇살은 방을 밝게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햇살은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햇빛을 볼 수는 없지만 환하게 보이는 것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어깨에 쏟아지는 그런 햇살을 맞으면서 아마 이 여인은 따뜻함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쳐있던 마음 사무치는 외로움이 그 온기로 인해서 평안을 되찾을 수도 있고 복잡했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이 햇살을 맞으면서 마음이 정돈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눈으로 이 그림을 보는 우리들은 밝음, 어두움 이걸 생각하지만 직접 저 햇살을 받는 여인은 온기를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새로운 쉼과 위로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저 여인에게 비추고 있는 빛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환하게 밝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말은 어두웠던 것이 밝아진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혼돈스러운 것을 정돈되게 하고 공허했던 것은 충만하게 하고 모든 괴로움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리고 빛을 어둠이 이길 수 없다는 말 속에는 빛으로 말미야마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빛으로 말미야마 생기는 그 변화는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어둠도 저 빛으로 말미야마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 빛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변화의 힘 이것이 우리가 대강절기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든지 그 상실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염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다가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빛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이 기다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기에 정말 여러분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빛을 꼭 받아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즐거운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두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를 이루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했던 그 말씀이 뭐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지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창조는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늘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귀신들린 자에게는 자유를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창조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만물의 본질이 되시기도 해요 이 대강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내가 바로 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며 살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뜻대로 의지로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만물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진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만들기 해보셨죠? 종이로 자동차를 만들거나 로켓을 만들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차륙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솜씨가 없어서 잘 만들지 못했지만 아무튼 정말 진짜처럼 만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건 움직일 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모조품이고 모양만 따온 거예요 거기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고 세우는 것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할 만큼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고 허울에 불과하고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으로 업적을 쌓아놓고도 마음이 공허하니까 큰 일을 이루고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능력이 없으니까 잘못된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공허함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요? 분명히 아름답게 지었는데 왜 그럴까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고 세운 것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금치를 하는 것도 또 높이 쌓는 것도 웅장한 모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들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아름답고 참된 그런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성품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풍성한 존재가 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 듯 해도 그것은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인생에 무언가 어려움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곳에 뭔가 빠져 있고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내 꿈을 꿈으로 만들고 내 아름다운 마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본질 대신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성품을 바꾸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반복되는 분노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면서도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갈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닌가 라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고 꼼꼼하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늘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 혹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회복과 완전함과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기쁨의 절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고자만 한다면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대강전에 기뻐해야 하는 진짜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참 존재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던 기쁨을 주님이 완성하셨고 또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자유를 주님이 오심으로 누리게 됐죠 참된 생명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진짜 행복과 소망을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대강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공허한 것 여러분 안에 그 부족한 것 여러분 안에 그 상실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고 그 빛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해야 하는 이유예요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한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운 것으로 완전하게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 기대감으로 기다릴 때에 정말 기쁘고 설레고 즐겁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성탄의 기다림이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단순하게 그냥 법을 어기는 것이나 윤리도덕에 어긋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어요 저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노력해서 해결될 일이라고 하면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래요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노력해보고 힘 써보면 벌 수 있는 기회 있지 않을까요? 건강의 문제도 어렵긴 하겠죠 그렇지만 해결하기 위해 어쨌든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우리를 얼거매고 죽이게 만드는 무서운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아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죄는 죽음으로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는 게 전부예요 그게 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고도 죄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 죽지 않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이 왜 기쁘고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몽예를 메고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귀한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별 감흥 없이 드릴 때가 있어요 그냥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정말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인사말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꼭 믿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이 암으로 참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너를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너를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는 없었을 거니까 힘들 때 찬양으로 이뤄받는 일이 없었을 테니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그런 말 없었을 거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제 말씀 뱉겠습니다 찬양팬들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왜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하게 휴일이어서가 아닙니다 눈 내리는 어떤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완성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완전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바꿔 가실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진짜로 이 절기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에게 꼭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와 그 안에 있는 그 빛이 내 안에 비쳤으면 좋겠다 내 이 공허함들 하나님이 좀 채웠으면 좋겠다 내 안에 상실감들을 주님이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괴로움이 주님 때문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오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기다림을 정말 기대하며 보내는 것이 이 대강절기예요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빛과 생명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분을 만나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말로만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